내가 아는 분이 지금 저 이거 용돈을 하려고 아, 점이돈으로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한다 하길래 아, 임대넘버로? 예, 임대로 네, 디젤트럭입니다 아, 육사장님? 네, 김과장하고 통화하셨어요? 예, 통화해가지고 수요일날 한시대가 장남하기로 했습니다 아, 수요일날 어떤걸로요? 차로요? 예, 차로 임대 남발해가지고 아, 몇톤 차로요? 1.2톤 해가지고 킹캡 있죠? 킹캡 좀 있습니까? 차가 네, 킹캡은 많죠 예, 그러니까 그거로 해가지고 수요일날 오시기로 했어요? 예, 만드기로 했어요 지역은 어디신데요? 울산입니다 아, 울산에 멀리서 오시는구나 아, 쟤는 지금 1톤 하고 있고 네, 내가 아는 분이 지금 저 이거 용돈을 하려고 아, 점이돈으로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한다 하길래 아, 임대넘버로? 네, 임대넘버로? 아, 넘버 달린 거는 좀 부담되니까 넘버 달린 것도 좋은 것도 있고 따로 차만 돼 있는 것도 있으니까 수요일날 같이 올라오시는군요? 예, 내가 어차피 저는 울산에서 경기도 없고 장거리 나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콜 받아서 올라오시는 김에 예, 예 그때 오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예, 예, 그러세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예, 수요일날 봅시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